정말 인기가 많고 예쁘고 너무너무 활동 많이 하시는 전국적으로 활동하시는 금미니 가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당신은 바보 두 번째 척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당신만은 어디까지 따라가느냐 사랑이 강하여 한 번쯤에 뒤돌아서 나를 나를 봐야지 난 오직 당신만 사랑하는데 모르는 척 그냥 가는 당신은 바보야 왜 몰라 정말 왜 몰라 나의 심정을 왜 몰라 이 세상 끝까지 따라갈래요 당신만을 바라보면서 당신만은 어디까지 따라가야 당신만이 어디까지 따라가야 사랑이 강하여 사랑이 강하여 한 번쯤에 뒤돌아서 날을 따라가야 날을 따라가야 날을 따라가야 한 번쯤에 당신만이 사랑하는데 알면서도 알면서도 떠나서는 당신은 당신은 바보냐 바보냐 왜 몰라 왜 몰라 정말 왜 몰라 정말 왜 몰라 이 세상 끝까지 따라가야 이 세상 끝까지 따라갈래요 당신만을 바라보면서 당신만을 바라보면서 당신만을 바라보면서 당신만을 바라보면서 당신만을 바라보면서